여우, 빨리 가 잘잘잘잘 맛있겠다 여기는 서울 강남 학원의 메카 대치동 또 하나의 메카 음마상가를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지하도시 먹거리천국 음마종합상가 음마야 3호선 대치역 3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삼삼한 곳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데요. B블럭 6번 출입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간판에 붙은 식당 가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입구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유명한 수제비집을 비롯해서 백반집, 할아버지 짜장면집, 호박죽집, 할아버지 돈가스, 초밥집 등 완전 선택장에 일으킵니다. 이 중에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엄지척 제일 보쌈족발 33년의 전통 명가라고 써있네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자리가 꽉 찼네요. 하지만 회전율이 좋아 금세 자리가 났습니다. 땡겨서 입장 테이블 6개의 작은 식당 뭐 평범합니다. 하지만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찐 맛집으로 소문난 곳 할머님 두 분이 운영중이셨는데요. 늘 손님이 많은 곳으로 바쁠땐 손님이 주방까지 들어와 반찬도 가져가시고 서빙도 직접 하시고 카드도 직접 긁고 가신다네요. 가족같은 분위기 손님 무한 셀프 시스템 바쁠때만요. 메뉴판입니다. 각종 정식과 찌개백반 보리밥, 소머리국밥 계절메뉴도 있었구요. 안주에는 족발 보쌈 전도 있었는데 가격이 무려 삼천원 가장 인기 메뉴는 보쌈 정식 만원 얼마전 천원 올렸답니다. 저희는 한잔하러 왔으니 백반보다는 안주보쌈을 먹으려고 했는데 보쌈 대자가 2만3천원 럴수럴수 이럴수가 그리고 굴처를 맞아 굴보쌈도 있었는데요. 가격이 무려 3만원 또 럴수럴수 이럴수가 너무나 착한 가격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굴보쌈 주문했습니다. 재료는 모두 국내산 사장님 막걸리도 하나 주세요. 네. 중요한 거는 막걸리볼 가서 선택하세요. 아 그래. 가져다 먹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 중 저희는 장수 막걸리 일찬도 하기전 금새 반찬 나왔습니다. 요렇게 4가지 배추김치 멸치볶음 무생채 마늘종 장아찌 냉면 그릇에 상추깻잎 뚝배기 된장찌개 하나씩 주문 쌈장 새우자 이어서 후 탱글탱글 정말 싱싱해 보였습니다. 우윳빛깔 싱싱한 굴 바로 먹기 아까워 막걸리 먼저 한잔 따랐는데요. 또 서프라이즈 막걸리 3,000원 바로 이때 보쌈고기도 나왔습니다. 부위별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살코기 비계 섞어서 보기만 해도 벌써 침 5개짓이 흘려버렸습니다. 손님들 안달나게 만드는 보쌈 그럴만 했습니다. 띵 아 시원하다 굴 중심이 보인다 정식 복삼정식 잠시만 나도 밖에 나가 옆에 있지? 술은 자유야 하닭 이런거 놔서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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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잘 안섞어 잘라 잘 손님들 조각 부딪었다 고단 고단 김치 그런데 보쌈 김치가 안보이네요 하지만 반찬 같았던 이 김치가 바로 보쌈김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살짝 달달한 맛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상추깻잎은 있어도 속배추가 없었는데 그것까지 바라면 좀 그렇죠 된장에 초장비디를 넣어두고 맛있게 맛있게 맛있어? 응 진짜로? 응 어머니 혹시 부추전도 하나 될까요? 김치전은 안나는 김치전 김치전이요? 응 예 그럼 그것도 하나 주십쇼 김치전? 네 자 어디서 봤어 봤어 깻잎이 고박만하다 응 상추가 너무 아담하지 야 너무 맛있어 이 다 이 이 이 이 ocasional cous사 gov 에 자 건배하고 먹어야지 짠 오 맛있겠다 맛있지? 손에 화장품만 넣었네요 먹기 좋게 잘라주셨던 센스 살짝 더 맛있어 딱딱 김치가 우진진가? 맛있어 간장까지 폭 찍어서 좀 짜 보이는데요 별로 안짜 맛있어 신김치 냄새 확 나 맛있게 틀어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먹을 줄 아는구나 먹을 줄 아는구나 두꺼워 그렇지 불떡이 한방에 쭈음 보쌈 김치 보쌈 김치가 있는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반어요 겉절이와 보쌈 김치의 중간맛이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요 할머님이 경상도뿐이시라 그러신지 젓갈맛은 거의 안맞았구요 탄산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김치가 시원한 맛이다 뒤늦게 알아버린 김치의 정체 그 위력과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갑자기 입맛이 더 살아났습니다 김치 리필 소심한 마나님 너무 조금 가져왔는데요 한번 더 와 역시 김치가 많았어요 김치 리필 김치 리필 자 이제 마무리 짱 강남의 10대가 무조건 비쌀거라는 편견은 이 집을 통해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강남의 몇 안남은 전통시장 분위기 음마상가의 매력 어머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바쁘셔서 인사도 못드렸네요 건강하세요 음마상가지야 제일 보쌈이었습니다 음마상가 지하 놀러오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음마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